이렇게 살인유치원 비리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동학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TBC 박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살 난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구의 한 유치원의 점심시간. 지도교사가 책상 옆에 서서 아이를 혼내는가 싶더니 책상으로 아이 배를 밀칩니다. 자기 몸보다 큰 책상에 떠밀려 엉덩방아를 찌은 아이는 뒷짐을 쥐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선생님 앞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교사가 억지로 밥을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영상을 본 직후부터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다니며 직접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 식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벽을 보고 앉힌 뒤 단체 교육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이는 7명. 모두 등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측은 문제의 교사를 해임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돌렸지만 해당 교사는 아이는 아동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